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을 낳는 과정에서 겪은 서러움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임신과 출산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을 넘어 감정적인 고통까지도 수반하는 일입니다. 임신 기간 동안 누군가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질 거야 라는 말을 쉽게 건넬 수 있지만 정작 그 서러움을 몸소 겪은 사람으로서는 그 말이 얼마나 허망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서 일부 기억들은 흐려질 수 있겠죠. 하지만 제게 남아있는 그때의 감정은 단순히 희미해지지 않는 상처로만 그치지 않고 마음 깊숙이 응어리져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바로 그때 겪었던 잊을 수 없는 경험과 서러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함입니다. 저는 지방의 한 작은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함께 일하는 동료로서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사이였지만 서로의 진심을 알아가며 점차 가까워지게 되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공장에서 일을 할 계획이었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시부모님께서 크게 운영하시던 사과농장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시부모님께서는 사과농장이 점점 더 커지면서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도움을 요청하셨고 이에 저와 남편은 결혼과 동시에 시부모님의 농장 일을 돕기 위해 공장 일을 그만두고 농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성용이는 그렇다 치더라도 새아 내가 이렇게 시부모와 함께 과수원 일을 하기로 결정한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고맙다 새아야 내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다 시부모님은 당시 사과농장을 운영하며 힘이 많이 부치신 상태였어요. 남편의 동생인 신우인 서울로 상경의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편의 형인 시숙은 같은 지역 군청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던 데다 원체 몸이 약해 어렸을 때부터 농사 일을 잘 못 도왔다고 하더라고요. 때문에 같은 지역에 살며 이직도 어렵지 않았던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셨던 거죠. 조금 고되긴 했지만 시부모님도 잘해주시고 일도 재미있어 사과농장 일은 꽤 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해나가며 느낀 건 시어머니가 삼남매 중 유독 시숙을 편애했다는 거예요. 차별이라기보단 장남이 시숙을 조금 더 애지중지하고 애틋해하는 느낌이랄까요. 상혁아 오늘은 그냥 한번 쉬어라. 군청에 연락해서 하루만 출근 안 해도 되잖아. 내가 감기 걸렸다가 더 심해져서 독감이나 큰 병이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니. 상혁아 내가 평소에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다 알면서 왜 집에 와서까지 애를 쓰려고 하니. 좀 쉬어라. 성혁아 너 형이 지금 혼자 제사상 자리느라 힘들어하고 있는 거 안 보이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얼른 와서 형 좀 도와. 동생이면 형이 뭘 하고 있든지 바로 달려가서 도와야지. 어디 가만히 있냐. 시어머니는 시숙을 지나치게 걱정하셔서 사소한 일만 있어도 오늘은 쉬는 게 어떻겠니? 라며 전화를 걸곤 하셨어요. 그리고 시숙이 조금이라도 힘들어 보이면 남편과 시누이에게 크게 소리치며 왜 형을 도와주지 않냐. 몇 구짓기 일수였죠. 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우리 지역에 큰 홍수가 났을 때였습니다. 당시 그 마을에는 홍수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비상사태가 선포되어 지역 공무원들이 총출동해 현장 지원을 해야 했죠. 물론 남편의 형인 시숙도 그 중 한 명이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시숙이 일하느라 연락이 닿지 않자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시숙의 안부를 확인하겠다며 구청에 계속 전화를 걸어올면서 우리 아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 난리를 치시더군요. 그 모습은 정말 잊을 수가 없었어요. 당신들 우리 장남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이번에 그 동네에 산사태까지 나서 할머니 한 분 돌아가셨다면서? 우리 아들한테도 그런 일이 생기면 어쩔 생각이야? 저기 선생님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많잖아요. 굳이 우리 상혁이가 꼭 해야 하나요? 예? 그러니까 제발 우리 상혁이만큼은 좀 빼주세요. 저는 우리 장남 없으면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다 커서 장가까지 보낸 아들의 직장에까지 전화를 걸어 그런 행동을 하는 시모를 보고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들어보니 그런 일이 잦진 않아도 처음 있는 일 또한 아니었더라고요. 시아버지와 남편이 그만 좀 하라고 뜯어말렸지만 소용이 없었죠. 보는 우리도 그렇게 기겁을 했는데 당사자인 시숙은 오죽했겠습니까? 나중에 시숙은 시모를 찾아와 짜증과 신경질을 잇는 대로 냈죠. 어머니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군청에 몇 번이나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어머니 앞에서 화를 내는 거 정말 처음이에요. 저도 어머니를 존중하고 싶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제가 군청에서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이미 마마보이라고 소문이 쫙 퍼졌어요. 어머니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정말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제발 저를 좀 편하게 놔두세요. 솔직히 말해 다 큰 어른을 왜 이렇게까지 감싸고 도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섯 살짜리 아이도 아니고 형님을 과보호하는 모습이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나중에 남편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니 시어머니도 나름의 사정이 있긴 있더군요. 우리 형이 어릴 때부터 정말 많이 아팠어. 태어날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머니가 형 때문에 늘 걱정하셨지. 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많이 나아졌지만 그때 느꼈던 불안함과 두려움이 어머니 가슴 속에 깊이 남아있는 것 같아. 어머니가 매일 밤 형을 보고 울던 모습이 나도 아직 생생해. 그래서 나도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형도 그걸 아니까 어머니한테는 쉽게 화를 못 내. 가끔 한 번씩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이긴 해도 그게 전부야.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남편에게 넌 내 형을 꼭 지켜줘야 한다. 며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 말을 어릴 때부터 깊이 새기고 몸이 약하고 또래들에게 자주 괴롭힘을 당하던 형님을 챙기느라 노력했다고 해요. 어릴 때 남편은 형님이 친구들한테 맞고 돌아오면 직접 나서서 형을 보호하기도 했고 학교에서도 형을 돌봐주려고 많이 애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 넘어져 다치기라도 하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크게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자신을 미워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형님과 관련된 일만 있으면 시어머니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에 속이 상해도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자신에게 그런 태도를 보일 때마다 속으로 서운함을 느꼈지만 어머니의 깊은 걱정과 불안감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죠. 평소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누이에게도 참 좋은 어머니셨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잘 돌보고 가정에 항상 애정을 쏟으셨대요. 그런데 유독 형님과 관련된 일에만 들어가면 남편과 시누이는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났던 거죠. 형은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나랑 재인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컸어. 그래서인지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랑 동생을 챙기려고 했지. 그런 형의 마음씨가 너무 좋아서 어머니께 대한 복잡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난 자발적으로 형의 호위무사가 되어 주고 싶었어. 형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그런지 키도 작고 체격도 마른 편이잖아. 반면에 나는 덩치도 크고 힘도 세서 형을 지켜주는 게 내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 물론 형이 넘어질 때 얼른 잡아주다가 내가 다치는 일도 있었고 형을 괴롭히려던 애들하고 싸우다가 얻어맞은 적도 많았지만 하지만 우린 형제잖아. 그래서 그런 일들이 억울하지 않았어. 어쩌면 어머니나 누나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우리 삼남매는 정말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 부모님께 반항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잘 자랐잖아. 물론 우리도 완벽하지는 않았지. 때로는 우리도 불만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항상 우리에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셨어. 어머니가 형 문제로 우리에게 너무 엄격하게 하실 때면 아버지가 앞장서서 막아주시고 어머니께 큰 소리로 항의하기도 하셨거든. 그런 아버지의 노력을 보며 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를 정말 존경하게 됐어. 남편의 말처럼 시아버진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자식들 모두에게 공명정대하려고 항상 노력하셨고 가끔은 시숙에게만 너무 극성인 시모를 타이르며 집안의 중심을 잡으셨죠. 또한 시아버진 며느리인 저도 많이 예뻐하셨어요. 또한 시숙도 시누이도 제게 잘해줬기에 저는 결혼 초엔 결혼생활에 크게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제 결혼생활은 제 손이 똥서 그러니까 형님에 의해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보다 1년 먼저 시숙과 결혼했던 형님은 조금 겪어보니 여우 중에서도 아주 상여우더군요. 결혼하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던 형님은 시도 때도 없이 시댁에 찾아와 시부모님께 아양을 떨어댔어요. 코맹맹이 소리가 아니면 목소리를 못 내는 건지 거의 지독한 코감기에 걸린 사람 목소리를 내면서 말이죠. 아버님, 아버님의 영원한 재롱둥이 큰 며느리가 왔습니다. 어머, 아버님, 코털이 제법 자라셨네요? 코털? 이거 참 민망하구나. 나이가 들면서 이런저런 곳이 자꾸 지저분해져. 에이, 그게 뭐가 지저분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하지만 아버님, 멋있으려면 나이 들수록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해요. 누가 보면 인상이 좋지 않을 수 있거든요. 여기 누워보세요. 제가 예쁘게 정리해드릴게요. 어머님, 발톱이 좀 길어지셨네요. 오래 서서 일하시다 보면 발가락 아프실 텐데 미리 자르셔야 해요. 내가 뭐 그렇게 많이 일한다고. 내 시아버지랑 너희 내외에 비하면 난 애들 장난이지. 이따 끝나고 자르면 돼. 어머님, 조금 하셔도 오래 서 있으면 다리나 발이 다 똑같이 아프죠. 그러지 마시고 이리 오세요. 제가 발톱 깎아드리고 매니큐어도 예쁘게 발라드릴게요. 어머님, 아직 젊으시잖아요. 숨겨진 미무도 잘 관리하셔야죠. 얘, 내가 다 늙어서 어디가 예쁘다 그래. 어머님, 제 눈에는 완전 여신이시죠? 방금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 같아요. 어머님 미무를 알아주는 건 저 큰 며느리밖에 없네요. 동선은 조금 둔하잖아요. 아, 그 말이 맞다. 맞아. 둘째야, 이 형님이랑 발톱 깎고 매니큐어 좀 바르고 나갈 테니 너 먼저 나가서 일하고 있어라. 저는 그렇게 상냥한 형님과는 달리 앞서 말했듯 조금 무뚝뚝하고 곰 같은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형님의 그런 행동은 제게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친하다지만 시아버지의 코털까지 정리해 주는 모습은 저로선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아휴, 둘째야. 너도 네 형님 반만큼이라도 살갑게 굴 수 없겠니? 매일 같이 일하는 며느리가 왜 큰 애가 아니고 너란 말이야. 당신 며느리들끼리 왜 차별을 해? 물론 큰 애가 상냥하고 살갑긴 하지만 그건 성격 차이일 뿐이지. 농사일 하는데 애교가 뭐가 필요해? 우리 작은 며느리 얼마나 기특한데? 말없이 묵묵히 두세 사람 몫을 해내고 생색 한 번 안 내잖아. 그런 작은 애 덕분에 당신이 큰 애랑 종종 수다도 떨고 편하게 지내는 거야. 시아버진 자식들에게 그러했듯 며느리들도 전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반면 가뜩이나 시숙바라기였던 시모는 그런 능글맞고 살가운 형님에게 홀라닥 넘어간 상태였죠. 그 와중에 저와 자주 붙어 있다 보니 시모는 형님과 제가 자꾸 비교가 된 모양이더라고요. 시모는 점점 저와 형님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좀 기분 나빴습니다. 제가 좀 무뚝뚝하다고 일을 설렁설렁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저런 핀잔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모의 그 비교는 바로 은근한 형님의 이간질에서부터 나온 거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옆에서 좀 지켜봤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동서가 다른 여자들에 비해 너무 무뚝뚝한 것 같아요. 솔직히 시부모님한테 살갑게 먼저 다가서 가는 것도 며느리의 도리 중 하나 아닌가요? 제가 보기에 동선 어머님 아버님을 좀 무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목석처럼 뻣뻣하죠. 아버님은 너무 착하셔서 아니라고 동선을 계속 감싸시는데 어머님이라도 집안의 귀강을 좀 바로잡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형님 다 들려요. 이제 보니까 그동안 형님이 어머님 아버님께 계속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해 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계속 형님하고 저를 비교하셨던 거군요. 들 들렸어? 동서 솔직히 말 한마디에 천량비 갚는다는 말도 못 들어봤어? 그만큼 사람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거잖아? 어머님이 동서한테 많은 거 말하셔? 며느리로서 시어머니께 부리는 작은 아양 어머님이 뭐라고 하든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숙이는 태도? 그런 거 바라시는 거 아니야.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왜 괜히 어머님이 매번 아버님께 싫은 소리 들으시게 만들어? 내가 그동안 뒤에서 동서 답답해하는 어머님을 위로해 드리기만 했는데 아무래도 동선 손인 사람인 내 가르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참에 이렇게 말해 주는 거야? 아이고, 우리 큰며느리 말도 어쩜 저렇게 똑부러지게 할까? 맞다, 맞아. 내 마음이 바로 그거야. 얘 둘째야. 하나부터 열까지 들어보면 큰애 말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뭘 발끈하니? 역시 큰애가 맏며느리라서 집안에 귀강도 잡고 할 줄 아는 거야. 역시 큰 며느리밖에 없죠, 어머님. 이래서 장남하고 맏며느린 하늘이 낸다고 하는 건가 봐요. 제가 장남인 남편한테 누가 안 되려고 좋은 맏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머니 마음도 더 헤아리게 되는 거 있죠? 역시 우리 상혁인 여자 보는 눈도 탁월했어. 에휴, 그런 너에 비해 작은 앤 대체 왜 저런다니? 어머님, 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대놓고 그런 말 듣는 거 정말 기분 나빠요. 차라리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부부만 콕 집어서 혼을 내주세요. 형님을 더 예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그저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제가 못난 사람인 것처럼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저 어머님, 아버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정말 말주변이 없는 것뿐이라고요. 그래도 어머님이 자꾸 형님하고 저 비교하셔서 저도 나름대로 어머님께 살갑게 굴려고 노력해봤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요? 꼭 엎드려 절박기 받는 것 같다고 한숨 쉬셨잖아요. 이미 어머님 마음엔 제가 뭘 하든 안 차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뭘 또 어떻게 해야 돼요? 학창 시절 편 먹고 친구 소외시키는 어린애들도 아니고 제가 결과제에서 편 가르는 일에 속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처음 제게 이간지라는 일을 들킨 후 형님은 아예 대놓고 시부모님께 저에 대한 험담이나 이간지를 해대더군요. 시아버지인 형님을 나무라셨지만 시모는 완전히 형님 편이 되어갈수록 저를 완전 못마땅해하게 이르렀어요. 얘 둘째야 너 당장 나한테 통장 내역 좀 내놔봐라. 네? 갑자기 그건 왜요? 큰애가 다 들었다더라. 너 우리 아들이 힘들게 본 돈을 친정에다가 퍼다주고 있었다며. 너 임플란트 하나가 얼마나 비싼데 그걸 멋대로 우리 아들 몰래 내 친정엄마한테 해주려고 해. 큰애가 들어보니까 평소에도 친정에 돈 퍼다주는 것 같았다던데. 내가 이참에 내 통장 내역 좀 직접 확인해봐야겠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 조금 전 저와 친정엄마의 통화 내용을 형님이 몰래 엿듣고 그걸 시어머니에게 일러받친 것이더군요. 당시 친정엄마는 치아가 심하게 망가져 발치한 치아도 많으셨지만 형편이 너무 어려워 임플란트는 엄두도 못 내고 계셨죠. 그래서 저는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에 남편의 돈을 보태서 엄마께 임플란트를 해드리기로 남편과 충분히 상해 끝에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그걸 엿듣고는 없는 말까지 더해 시어머니께 얘기를 전하며 또다시 저를 이간질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고지곳대로 믿으시고는 저에게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셨고 저는 도저히 억울해서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농장에서 일을 마치고 들어오던 남편이 마침 그 모든 대화 내용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형수님 왜 자꾸 저희 아내한테 험담하시는 거예요? 무슨 낭금이라도 있으신가요? 험담이라니요. 저는 그냥 들은 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오해가 있었나 보죠. 그리고 제가 괜히 그러겠어요. 다 집안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솔직히 제가 없는 말을 지어낼 것 같으세요? 아버님도 제 말을 안 믿으시고 우리 남편도 동서편 만드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이 집에서 제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은 어머님뿐이에요. 성용아, 내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우리가 형수를 얼마나 아끼는데 형수가 뭐가 아쉬워서 너희 부부 사이를 갈라놓겠니? 다 집안 잘 되자고 하는 건데 너 이제 결혼하고 처가만 챙기겠다는 거냐? 에휴, 서운하다. 정말 서운해. 남편은 시모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안 그래도 시모와 형님이 편 먹고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던 통에 남편도 두 사람에게 자주 화를 냈었어요. 그러다 그날은 정말 뻥 터졌던 거죠. 하지만 시모와 형님은 더 억울해하기만 했고 이후에도 계속된 형님의 이간질과 시모의 차별 때문에 남편과 시모의 사이까지 계속 멀어져 갔어요. 큰애야, 남며느리 너희들을 똑같이 진심으로 예뻐하고 아껴주고 싶다. 그러니까 너 엄한 일로 괜히 작은애 계속 헐뜯고 다니지 좀 말거라. 설사 네 말대로 작은애한테 허물이 있다 치자. 그럼 그걸 뒤에서 험담을 해댈 게 아니라 남며느리로서 오히려 감싸줄 줄 알아야지. 손인 사람은 그렇게 마음이 커야 하는 법이야. 아버님, 아버님은 왜 맨날 제 말은 안 믿고 동서만 감싸세요? 저 진짜 서운해요, 제가 평소에 얼마나 아버님께 잘하는데요. 그래서 나도 니가 예쁘다. 하지만 둘째 또한 난 너무 예쁘고 둘째가 우리한테 아기나 자기 친정만 이기적으로 챙기는 애라고도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서로 반목하는 걸 멈추고 제발 사이좋게들 좀 지내려무나. 그러려면 큰애 니가 많이 변해야 돼. 당신 제발 제수씨한테 그러지 좀 마. 내가 제수씨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화를 냈어. 이젠 제수씨랑 성형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조차도 미안해서 미치겠어. 시아버지와 시숙은 제게 미안해하며 시모에게 뿐 아니라 형님에게도 자주 화를 내고 타일러 주셨습니다. 형님과 시모에게 화도 내고 반박도 했었지만 사실 저는 그런 말하는 것 자체를 시간 낭비이자 쓸데없는 에너지 소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 저는 말 주변도 없고 말하는 것 자체에 큰 소질이 없어요. 그 와중에 남편과 시아버지, 시숙 그리고 가끔은 서울에서 내려온 시누이까지 저 대신 화를 내주니 그나마 위안이 되더라고요. 유치하게도 형님은 다른 가족들이 제 편을 들어준 날이면 시샘에 차서 제게 발이라도 걸려고 애를 쓰더군요. 그 유치한 짓거리에 저는 콧방귀를 끼며 고스란히 돌려주곤 했죠. 좀 오래 겪어보니 형님이 왜 그렇게 저를 이간질에 댔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결혼하기 전 형님은 특히인 엄청난 애교로 시아버지와 시모에게서 원하는 것도 잔뜩 얻고 예쁨을 독차지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등장하자 시부모님의 예쁨을 나눠갖기 싫고 자신에게 온전히 올 이득이 저에게 나눠지는 것 같으니 저를 시샘하고 견제했던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시모는 구워 삶았는데 다른 가족들은 그렇게 되지 않으니 저에게 심수를 더 부려댄 거예요. 어머님 아시죠? 동서가 곰처럼 보여도 속은 완전히 여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제 말을 안 듣고 동서 편만 듣는 거 아니겠어요? 어머님 어머니만큼은 제 편이 되어주셔야 돼요. 아셨죠? 당연하지. 어쩜 둘째의 쟤는 나한테든 너한테든 고분고분할 줄 모른다니. 내가 둘째 쟤한테 기가 눌리면 우리 상혁이 기도 안 서는 거야. 이 시혜미 믿고 넌 절대 기죽지 말어. 형님도 형님이지만 그런 형님과 편을 먹고 갈수록 저를 못마땅해하던 시모를 보러 시댁에 가기 정말 싫었습니다. 하지만 농장일을 하러 가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시모와 형님을 계속 마주쳐야 했죠. 마음 같아서는 농장일도 하기 싫었는데 항상 제게 미안해하며 제게 더 잘해주려고 노력하던 시아버지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시모가 점점 힘들다며 농장일을 소홀히 하던 통에 대부분의 일은 시아버지가 도맡고 계셨거든요. 때문에 저와 남편이 거들지 않으면 일손도 구하기 힘든 그 농장일을 시아버지가 거의 독박으로 하셔야 했던 거죠. 저는 시간이 흐르며 최대한 형님과 시모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쳤어요. 어머님 저 강혁 씨 친구 부인 갔던 그 고급 산후조리원 있잖아요. 거기 좀 예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산후조리원 말이냐? 네 저희 첫 손주잖아요. 제가 몸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혹시라도 애가 잘못되면 어쩌겠어요. 그곳이 좀 비싸긴 한데 저보다도 어머님 첫 손주를 위해서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이고 맞다 맞아. 우리 귀한 첫 장손을 위해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얼마가 들든 걱정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시아버지한테는 내가 잘 얘기해 놓을게. 제가 결혼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형님께서 첫 아들을 출산하셨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형님은 온갖 핑계를 대며 시어머니에게 고가의 산후조리원을 꼭 예약해 달라고 애걸복거라더군요. 사실 형님의 친정 형편도 저희 집처럼 넉넉하지 않았던 터라 시어머니께 부담을 드리는 것 같아 저는 내심 걱정되었어요. 하지만 장손을 기다려온 시어머니는 그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셨고 알겠으니 걱정 말고 출산에만 집중해라. 며 형님을 안심시키셨어요. 시아버지 역시 기다리고 기다리던 손주 소식에 미소를 지으시며 며느리의 요청을 당연히 받아들이셨죠. 우리 집이 경제적으로 크게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라 그토록 기다리던 첫 손주를 얻었으니 형님의 부탁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형님은 출산 후 다른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고급스러운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러울 정도로 형님은 최고급 환경에서 산후회복을 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버님 애를 낳기 전에는 몰랐는데 애 낳고 나서 집에서 육아만 하다 보니 산후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자꾸 술 생각이 나고 애를 안고 있으면 눈물만 흘러요. 엄마로서 제가 멘탈이 튼튼해야 아버님 손주도 잘 키울 수 있을 텐데요. 출산 전에도 맏며느리로서 자부심이 대단했던 형님은 아들을 낳고 나서는 그 자부심이 더 커지더니 점점 자신감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어느 날 시조카가 돌이 지나자 시아버지께 애교를 부리며 슬쩍 카페를 차려달라는 요구까지 하더군요. 그래? 그럼 어쩌지? 내가 좀 쉬고 싶다면 내가 며칠 여행이라도 보내줄까? 아니면 상혁이한테 너한테 좀 더 신경 쓰라고 얘기해 볼까? 아니요. 남편은 충분히 잘해주고 있어요. 여행 가면 잠깐 기분이 나아질지 몰라도 돌아오면 또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 카페 하나만 차려주시면 안 돼요? 카페 운영하면서 애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찍 문 닫고 데리러 가면 되잖아요. 도시에서는 다들 그렇게 맞벌이 하더라고요. 저도 일하면서 더 건강한 엄마가 되고 싶어요. 아버님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래? 내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시아비로서 도와줘야지. 대신 시작한 이상 꼭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런데 얼마나 될 것 같으냐? 정말요? 진짜 도와주시는 거죠? 아싸. 그럼 제가 빨리 알아보고 견적서 준비해 올게요. 우리 아버님 최고예요. 솔직히 시아버지가 형님이 이득을 노리고 애교 부리던 걸 모르셨겠습니까? 그저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잘 살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형님을 도와주셨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제겐 차라리 다행이었던 게 카페를 시작하며 형님이 전보다 시댁에 덜 자주 오게 된 거예요. 여전히 시모가 불편하긴 했지만 형님이라도 덜 보니까 좀 살 것 같더군요. 그 덕분인지 얼마 뒤 제 뱃속엔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아이가 들었었죠. 어머님 아이들은 다 예쁜데 동서가 아이를 낳는다고 우리 상혁이가 덜 사랑받는 건 아니겠죠? 우리 아들이 장손인데 처음부터 너무 예쁨을 못 받으면 어쩌나 걱정되네요. 장차 집안의 중요한 일들은 다 우리 상혁이가 맡을 텐데 말이에요. 그야 당연하지. 내가 아이를 더 낳아도 장손이 우선 아니겠니? 정말요? 정말 그러실 거죠? 그럼 장난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둘째도 소중하지만 우리 장손이 얼마나 예쁜데. 상혁이 아빠 닮아서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장손은 역시 다르다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두고 누굴 더 예뻐하는 애만해 하는 거 두 분 다 어른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제 앞에서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 뒤에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어머님이랑 형님이 제 얘기하는 거 듣기 싫어서 일부러 피해 다니는데 왜 자꾸 제 앞에서 이러시는 거예요? 솔직히 두 분 다 저 엄청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제 관심 끌려고 이러시는 거죠. 정말 싫으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두 분 너무 유치하게 굴어요. 소외된 애를 괴롭히는 못된 애들 행동 같잖아요. 저 어차피 이제 조심해야 돼서 농장 일도 한동안 못 올 거거든요. 혹시 저희 집까지 와서 이런 말씀 또 하실 건 아니죠? 둘째 말 잘하는데? 당신도 이제 좀 자중해라. 저렇게 착한 둘째가 오죽했으면 이런 말까지 하겠니? 그리고 큰애 너 앞으로 애들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라. 누가 더 예쁘네 덜 예쁘네 애들도 다 알아듣는다. 그런 말에 아이들도 어른들의 관심에 민감해진다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왜 자꾸 어린애처럼 굴어? 제발 맘며느리답게 좀 행동해라. 어머님 제가 어머님이 해달라는 건 다 해드렸잖아요. 그럼 저도 좀 편하게 대해주세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저희 애를 두고 더 예뻐하네 덜 예뻐하네 하는 두 사람의 말에 정말 이골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쯤 공평함을 유지하려던 시아버지 또한 화가 쌓일대로 쌓이셨는지 형님을 자꾸 꾸짖기도 하셨죠. 저는 태교를 위해 시아버지와 남편과 상해 후 출산 전까지 사과농장일을 쉬었어요. 그렇게 집에만 있으며 태교를 하니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아가 많이 힘들었지? 장하다 장해. 이 시에빈 내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전 그렇게 마음 편하게 태교를 한 후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결혼 5년 만에 아들을 안아본 남편은 눈물 콧물을 흘려가며 제게 고맙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잠시 뒤 시아버지와 시숙 그리고 퇴근 후 급하게 서울에서 달려와준 신우이와 제 동생까지 제 손을 잡고 고생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물론 그날 내내 시모와 형님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죠. 그리고 제가 출산한 당일 내내 제 옆에 있어주셨던 부모님은 밤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에게 저를 잘 부탁한다며 간곡히 말씀하시곤 말이죠. 제가 출산한 다음 날 과수원 일을 거들러 갔던 남편은 보호자 침대에서 쪽잠을 잔 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새벽까지 시댁으로 출발한 후 30분 정도 지난 시간에 누군가 병실로 들어오더군요. 푹 쉬었냐? 하루 정도 쉬었으면 이제 살만하지? 그건 바로 전날 찾아오긴 커녕 수고했다는 전화 한 통 없었던 시모였어요. 이 새벽부터 시모가 왜 왔나 싶어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데 이어진 시모의 행동에 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직 제대로 걷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새벽부터 저보러 어머님 혼자 오신 거예요? 그럼 너 하나 보러 오는데 내 시혜비까지 데리고 행차했어야 했냐? 됐고 너 얼른 일어나라. 지금 농장일이 너무 바빠. 잠깐 외출해서 농장일 좀 돕고 여기 다시 와. 네? 지금 어제 나은 저한테 일을 하라고 데리러 오신 거예요? 그럼 난 셋이나 나은에 고작 하나 낳는 게 뭐 대수라고 내가 여기까지 문병을 왔겠니? 집안 장손이 태어난 것도 아닌데 얼른 일어나. 자, 신발 신고 옷은 대충 위에 이거 걸치고. 시모는 대뜸 제게 일을 하러 가자며 환자복을 입은 절 침대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더라고요. 당황한 전 우선 침대에서 꼭 버티며 화를 냈어요. 가긴 어딜가요? 저 어제 나은 산모예요. 어머님, 진짜 제정신이세요? 대체 왜 이러세요? 뭐? 제정신? 이게 오냐오냐 했더니 아주 집안의 기강이 와르르 무너졌구만. 그러니까 평소 내가 나랑 내 형님을 무서워도 안 하고 건방지게 굴었지. 야, 나 때는 병원이 뭐야? 애 셋 다 집에서 낳았어. 애들 낳고 난 그날 바로 일도 했어. 그래도 이렇게 멀쩡한데 넌 병원에서 관리 잘 받고 하루나 쉬었잖아. 그럼 된 거지 어디서 일 안 하려고 꾀를 부려. 너 퇴교한답시고 몇 달 동안 과수원 안 나와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이제 네도 나았겠다. 왜 일을 못해? 잔말 말고 얼른 나와. 야, 이거 나요 좀. 그렇게 애 낳는 게 별거 아니면 형님은 왜 고급 산후조리원까지 예약해 주셨어요? 게다가 형님한테 그 비싼 조리원 예약해 주고 저한테는 입싹 닫으셨잖아요. 그래도 전 아무것도 안 바라고 아버님도 바빠 보이셔서 조리원에 조짜도 안 꺼냈었어요. 남편이 알아서 산후조리원 예약해 줘서 우리 돈으로 몸조리도 다 할 건데 뭘 보태죽인커녕 갑자기 일을 하라는 게 말이 돼요? 이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잖아요. 제가 어머님 집 하인이에요? 몸종이에요? 어머님 아들이 아들을 낳은 저한테 대체 왜 이러세요? 이제 어머님을 보면 전 소름이 돋을 지경이에요. 큰 애는 집안 장손을 낳았잖아. 그리고 갠원 제 몸도 여리여리 하니까 걱정이었지만 넌 네 남편처럼 떡대도 크고 건강한 내가 모넘살이야. 여기 병원에서든 나중에 산후조리원을 가든 내 맘 푹 쉬게 하고 넌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일 도우면 되지. 가뜩이나 꼴보기 싫은 내가 임신 핑계로 농장에 놔놓으니 얼마나 얄미웠는지 알아? 이제도 나은 마당에 일 못한다고 핑계댈 것도 없으니까 얼른 가자. 얼른! 시몬은 정신나간 사람처럼 저를 마구 끌어댔어요. 저는 기겁을 하곤 즉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히 상황을 설명하곤 호출을 했죠. 뭐 어머니가 당신을 끌고 나가려고 한다고. 이 아침에 집에 안 계시고 거기 가 계시단 말이야? 기다려 내가 금방 갈게. 이제 막 시댁에 거의 다 도착했다던 남편은 곧장 차를 돌려 달려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몬은 저에게 도끼 눈을 뜨며 그냥 순순히 갈 것이지 그걸 또 이루고 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남편을 불렀음에도 시몬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저를 끌고 가려고 하더군요. 다행히 남편은 최소 차가 막히지 않을 때도 30분이 걸리던 그 거리를 무려 15분 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시몬을 보자마자 입을 떡 벌리며 힘으로 시몬을 저에게서 떼어놓더라고요. 어머니 진짜 왜 이러세요? 가뜩이나 결혼하고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이 사람한테 미안해 죽겠는데 왜 애 낳고 아직 몸도 회복 안 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시냐고요? 내가 괜히 그래? 농장이 바쁘잖아. 인부들 충분한데 왜 자꾸 억지 쓰세요? 그리고 설사 진짜 이 손이 필요하면 차라리 그렇게 어머니 좋아하는 형수님을 부르시던가요? 네 형수니 일하잖아. 카페. 그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고 폼 잡으려고 시작한 카페요. 그리고 그깟 카페 문 여는 게 애 낳는 일보다 중요해요. 안 되겠어요. 저 아버지 위해서 그동안 계속 농장을 도왔는데요. 어머니 때문이라도 이제 그만둬야겠어요. 저뿐 아니라 집사람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애 낳은 지 하루밖에 안 된 며느리한테 사과농장 일하라고 강요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같은 여자끼리요. 전 정말 어머니한테 자식으로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얼른 여기서 나가세요. 다른 산모분들도 지금 휴식 방해받은 거 안 보이세요? 병원 보안요원 불러서 또 껴나 보실래요? 남편의 말에 그제야 시모는 주위를 둘러보더군요. 우리의 신랑이 때문에 병실한 산모들은 정말로 잠이 다 깨서 수근거리고 있었어요. 뒤늦게 달려온 간호사들도 병실 문 앞에서 금방이라도 시모에게 달려들 태세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죠. 세상에 아무리 악독한 시어머니가 많다지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저 집 며느리 너무 불쌍하다. 와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그제야 시모는 얼굴이 시뻘개지더군요. 결국 시모는 사람들의 시선을 못 이기곤 도망치듯 병실을 나가버렸어요. 아 맞다. 이건 이 시애비가 주라더라. 어제 내가 너무 정신없어 보여서 못 주고 왔다고. 흥 뭐 예쁘다고 이런 걸 주라고 하는 지원. 농장일은 나 몰라라는 너 같은 애한테. 그래 어디 팔자 늘어지게 한번 쉬어봐라. 이런 말과 함께 제게 150만 원이든 돈봉투를 남기고 말이죠. 말을 들어보니 그건 시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돈인지라 시모에겐 하나도 고맙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정리된 후 남편은 제게 100배 사죄를 했습니다. 여보 괜찮아? 미안해. 아무리 어머니가 형수님이랑 편먹고 당신을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한들 이런 무서운 짓을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괜찮아. 어머님은 내가 퇴교한다고 가수 언니를 못 도운 게 그렇게 아니 꼬셨나 봐. 아무리 처음엔 형님이 이간질에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지만 내가 그렇게 미우실까? 여보 나도 당신처럼 아버님 생각해서 그동안 가수원 그만둘 생각 안 하고 시댁에도 계속 갔던 거야. 근데 나 이젠 진짜 어머님 보기 싫어. 형님도 어머님도 안 보고 살고 싶어. 난 참을 만큼 참았고 할 만큼 했어. 당연하지. 당신 정말 최선을 다해줬어. 내가 당장 아버지께 전화해서 말씀드릴게. 어머니 때문이라도 우리 더는 사과농장이 못 돕는다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정말 시아버지께 전화를 걸더군요. 그리고는 남편이 왜 아직 안 오는지 궁금해하던 시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더라고요. 뭐? 내 엄마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어쩐지 아침부터 둘째 만나러 간다고 할 때부터 수상하더라니. 이럴 게 아니라 둘째 좀 바꿔봐라. 얘 둘째야 너 괜찮니? 많이 놀랐지?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옆에 내가 점점 마탱이가 가더니만 이젠 사람 같지도 않은 짓을 저질렀구나. 애 셋 낳고 바로 일을 하긴 자기도 몇 주씩 방에만 들어 누워서 쉬었으면서. 내 그 옆에 내 집에 오면 아주 따끔하게 혼을 내마. 정말 미안하다 둘째야. 그리고 너희들 둘 다 화손이는 신경 쓸 거 없어? 성용이한테 일도로 안 와도 되니까 내 옆에만 꼭 붙어 있으라고 해라. 응? 내 다시 연락할 테니까 둘째 넌 푹 쉬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어. 다시 한 번 정말 미안하구나. 시아버지는 상상도 못할 심호 행동에 기함을 하며 제게 연신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후 남편은 정말로 가수원에 가지 않고 내 곁을 지켰어요. 가끔 집에 다녀오긴 했지만 내가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마칠 때까지 계속 나를 챙겼어요. 그렇게 산후조리원을 퇴소하며 나는 출산 후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제가 집에 들어와 몸조리를 시작한 지 며칠 뒤 저희 집엔 크나큰 태풍이 한 번 더 지나갔습니다. 아직 조심해야 하는 절 오라가라 하게 할 수 없다며 시아버지인 시모를 끌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시숙과 형님까지 저희 집으로 모두 불러서 함께 말이죠. 시아버지는 저희 집에 오자마자 못 본 새 귀가 잔뜩 죽어있던 시모를 다시 한 번 사과시키더군요. 시모는 안색이 하얗게 질린 채로 덜덜 떨며 제게 고개 숙여 정말 사과를 하더라고요. 당신 여기서 맹세해. 두 번 다시 둘째한테 함부로 안 굴겠다고. 둘째야 내가 그런 사랑받지도 않은 짓도 저지르면. 아니 둘째 너한테 한 번만 찍소리라도 하면 아예 집에서 내쫓을 거라고 단단히 경고해놨다. 어른이 돼서 어떻게 그런 상스러운 짓거리를 할 수 있냐고. 내가 아주 눈물 콧물을 쏙 빼놨어. 내가 이 옆에 내 평생 안 보고 산다고 해도 나 다 이해한다. 그래도 꼭 사과를 제대로 시키고 싶어서 내가 여기 끌고 온 거야. 그리고 큰애 너 내가 너한테도 이번 기회 단단히 못 박으려고 여기로 불렀다. 시아버지인 시모를 제 앞에서 다시 한 번 혼주를 내시더군요.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이번엔 잔뜩 움츠러들어 있던 형님에게 소리치셨어요. 내 며느리 너희 둘 다 모두를 예뻐해주고 싶어서 어떻게든 가운데로 중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근데 그건 내 아니란 생각이었어. 내가 큰애 너랑 니 시에미를 잘 단돌이 하지 못해서 니 시에미가 해선 될 일이 안 될 일 구분도 못하고 그런 일을 벌인 거 아니냐. 큰애 너 확실히 말해두는데 앞으로 또 작은애 괴롭히거나 우리한테 이간질하려고 들면 나 너 안 볼 거다. 카페도 다 빼앗아 버릴 거야. 집안에 분란 일으키는 며느린 내 가슴 아플지언정 안 보고 사는 게 이 집안을 위한 일인 걸 알았으니까. 아버님 왜 갑자기 불똥이 저한테 튀어요. 이번 일은 어머님 혼자 하신 일인데요. 전 항상 정말 집안을 생각했어. 당신 제발 그 가증스러운 혓바닥 좀 그만 놀려. 아버지가 정말 몰라서 당신 행동을 그동안 넘기셨겠어. 그리고 애초에 당신이 어머니한테 자꾸 이간질을 해대서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난 거 아니야. 더는 또 집안 어쩌고 얘기하기만 해봐. 진짜 나 가만 안 있어. 내 동생이 평생 날 얼마나 끔찍하게 지켜줬는데 그런 동생 아내인 제수 씨한테도 내가 얼마나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아내라는 사람이 돕긴커녕 중간에 자꾸 해방을 나아. 집을 완전 콩가루로 만들어. 이 모든 일에 원흉은 바로 당신이야. 그동안 나도 당신한테 경고할 만큼 했고 더 이상 다음은 없어. 당신 또 한 번 못난 짓거리 저질렀다간 아버지가 카페 안 뺏어도 내가 정리해버릴 거야. 그리고 당신하고는 당장 이혼서류 쓰러 법원 갈 거야. 알았어? 당장 내쫓고 싶은 거 내가 애 생각해서 참는 줄이나 알아? 형님은 끝까지 억울한 척 연기를 하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동안 제게 끝없이 미안해하며 참고 참았던 시숙은 그런 형님에게 이혼 선언까지 하며 마지막 초강수를 두시더라고요. 형님은 그래도 순순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억울했는지 이번엔 저를 원망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런 형님과 옆에 있던 시모를 번갈아 보며 말했죠. 사람은 항상 뿌린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가족 모두가 두 사람에게 화를 내고 사과를 종용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남을 식이질투하는 일도 자식을 차별하는 일도 결국 남의 가슴에 상처를 내는 일이에요. 그렇게 남을 괴롭히기 전에 제발 자기 자신의 행동을 먼저 돌아보고 반성 좀 하세요. 다들 도끼 눈을 뜨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제 말에 뭐라고 대꾸를 할 수 있었겠어요. 결국 그날 시모와 형님은 시누이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울며 불며 제게 사과를 하고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는 맹세를 해야 했죠. 그리고 더 황당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아, 맞아 아버님. 어머님 통해서 져주신 150만 원이요.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그동안 정신이 없어서 감사히 인사드린다는 걸 제가 깜빡했네요. 뭐? 150?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난 분명 300만 원을 줬는데. 시아버지인 시모를 통해 제게 150이 아닌 두 배인 300만 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미처 산후조리원을 신경 써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의미로 말이죠. 그런데 시모는 그 와중에 그걸 또 반절을 빼돌린 겁니다. 시모는 도끼 눈을 뜬 시아버지에게 덜덜 떨며 사실 그 돈을 형님에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형님은 정말 내 끼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 몰래 꿀꺽하려고 한 그 돈을 저에게 이체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뒤 시아버지인 제게 퇴직금이라며 거액을 이체해 주셨어요. 아버님 이건 너무 많아요. 안 많아. 그동안 내가 불평 한 번 안 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해 줬는지 잘 알고 있다. 그런 너한테 이 정도 돈은 하나도 안 아까워. 이걸로 내 형님처럼 카페를 차리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거라. 그리고 둘째야 내가 성용이한테 과수원 일 그만두지 말라고 해줬다며. 네. 전 더 이상 어머님 마주치기 싫어서 안 가겠지만 남편까지 없으면 아버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연세도 1인이 거의 다 되셨잖아요. 전 어머님은 미워도 아버님한테 항상 감사드리고 있어요. 에휴 속 깊은 것 같으니라고. 그 와중에도 날 신경 써준 개냐. 고맙다. 역시 너밖에 없어. 이렇게 착한 너한테 그런 짓을 한 이시에 민 눈이 단단히 띄어도 핑계다. 난 앞으로 너랑 큰애 둘을 똑같이 안 예뻐할 거야. 나도 노력 많이 했지만 이젠 내가 더 예뻐해 주고 싶은 며느리만 실컷 예뻐해 주련다. 말만 요란한 큰애비에 넌 진심 어린 행동으로 날 위해 준 거 잘 아니까 말이야. 그 뒤 저는 정말 사과농장 일을 그만두었고 2년이 지난 지금껏 남편만 농장 일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사건 이후 시모가 보기 싫어서 시댁에 가는 일을 최소화했어요. 평소엔 시아버지께만 자주 안부 인사드리며 밖이나 저희 집에서 따로 저희 아들을 보여드리곤 했죠. 그리고 가끔씩 시댁에 갈 때마다 시모는 제게 아무 말도 못하고 시아버지의 눈치만 보곤 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시모와 절절대로 둘만 두지 않고 항상 시모를 무서운 눈으로 감시하셨거든요. 시모는 그렇게 그 사건 이후 시아버지에게 구박을 받으며 살고 있죠. 그리고 형님 또한 정말 이혼이라도 당할까 봐 제게 시비는커녕 찍소리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토록 번질나게 드나들던 시댁에도 시아버지께 크게 혼이 난 후로는 불편해서인지 발길을 잘 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시댁에 거의 발길을 끊은 지 1년쯤 됐던 어느 날 시모가 제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얘 둘째야. 너 다시 사과농장 일 좀 거들러 와주면 안 되겠니? 요즘 나 혼자 살리 말이야. 새참 챙기랴. 내가 하던 일도 떠맡아서 너무 힘들어 죽겠다. 좀농땡이를 치려고 해도 둘째 너 귀한 걸 알아야 한다면서 내 시아버지가 두 눈 부릅뜨고 감실하더라고. 큰애한테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뭘 하는지 아니? 덥고 피부 상해서 싫대? 어차피 가서 도와봐야 더 이상 내 시아버지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들을 거고 더 이상 떨어질 콩고물도 없는데 왜 가야 하냐면서.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이제 알았다. 알랑방귀만 끼어들 줄 아는 큰애가 아니라 내가 모진 소리를 해도 묵묵히 일 도와주고 견디려고 노력해주던 내가 진정한 며느리였다는 걸 말이야. 이미 벌써 떠났어요. 어머님. 그렇게 있을 때 소중함을 아셨어야죠. 전 병원에서 일 두고두고 못 잊을 거예요. 죄송하지만 전 다시 농장 일을 도울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애절한 눈빛을 보내곤 했지만 저는 그 눈빛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 그 이후로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말은 하지 않더군요. 대신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선 살짝 다가와서 잘 깎은 과일 한 조각을 건네며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시어머니의 그런 미세한 변화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어요. 그동안 쌓인 감정의 벽은 여전히 단단하게 서 있거든요. 특히 제가 갓 아이를 낳고 몸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준 차가운 태도는 쉽게 잊히지 않아요. 그 상처는 아직 깊게 남아있고 그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형님이 시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한 뒤 시어머니와 형님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그동안 서로의 유일한 편이었던 두 사람은 이제는 말조차 섞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렸고 시댁에서도 어색하게 겉도는 처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명절이나 큰 모임이 있을 때마다 시아버지, 저희 부부, 시숙과 신우는 여전히 도란도란 일상 대화를 나누며 지냅니다. 비록 시어머니와 형님 때문에 가끔 불편한 공기가 흐르긴 하지만 그건 그들이 스스로 만든 일이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아들을 낳은 지 벌써 2년이 지났고 저는 큰 잔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를 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시아버지께서 퇴직금 명목으로 주신 돈으로 작은 편의점을 열게 되었어요. 근처 동네 중에서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서 초기 투자금 대비 만족스러운 수익을 거두고 있답니다. 처음엔 편의점 운영이 낯설었지만 지금은 나름대로 안정된 사업을 꾸려가고 있죠. 물론 아직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가시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식들을 아껴주시고 집안의 어른으로서 저희를 지켜봐주신 시아버지에게만큼은 진심으로 공경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시아버지를 존경하며 그분의 노고에 보답하는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은 갈등을 낳고 그 갈등은 결국 자신을 향해 돌아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 사연에 딱 들어맞는 말이죠. 차별로 인해 가족 전체 균형을 무너뜨린 시어머니는 지금 땅을 치며 후회하고 살고 있고 그 갈등을 신나게 야기하고 부축인 형님도 시숙님의 눈치만 보며 살고 있는 차량한 신세가 됐으니까요. 인생은 이처럼 뿌린대로 고스란히 거두는 법이니 애초부터 마음씨를 곱게 쓰는 것이 결국 내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사연을 마치고 이만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